결혼 3년차 33살 동갑입니다. 월급은 각자 관리하고 생활비 통장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돈 관리하고 이런거 부담되기도 하고 저는 코인이나 주식 재테크는 잘 모르고 오직 적금 인생입니다. 결혼 2년째 되던 해에 남편이 자기 월급을 저보고 관리하라고 합니다. 남편은 친구랑 자주 만나고 회식이 많아서 돈이 줄줄 세나가고 있다며 저는 집순이라 돈 쓸 일이 없어서 잘 모으니 저보고 해달라고 합니다. 몇 번 거절했지만 결국엔 오케이 했어요. 그때부터 미쳐 버리겠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내 월급 잘렸냐? 내 돈으로 뭐하는 거 아니지? 하면서 특집을 잡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남편에게 월급 관리 못해주겠다. 네가 알아서 하라고 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주위에서 와이프가 월급 관리하면 몰래 쓰고 속인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그런거라고 의심은 안하지만 그냥 물어본거라고 미안하다고 다시 관리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일요일에 제가 남편 폰으로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 제가 실수로 생활비 카드가 아닌 남편 카드로 결제를 한 거예요. 둘 다 모르고 있다가 남편이 발견했는데 왜 자기 카드로 결제했냐면서 지금까지 몰래 내 카드로 결제한 거냐면서 큰 소리를 내길래 실수했다. 생활비 통장에서 깨주겠다고 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내 월급 야금야금 쓴 거 아니냐면서 실망했다는 둥 신뢰가 깨졌다는 둥 이러면서 화를 내는데 듣고 있자니 너무 짜증이 나서 고작 35,000원에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냐고. 네 돈 이젠 네가 관리하고 나한테 단돈 1원도 주지 말라고 너 맨날 어플로 다 확인하고 알고 있으면서 말을 그렇게 하냐고. 그리고 네 월급으로 돈 많이 부풀려줬으면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실수 한 번 했다고 고작 35,000원에 그런 막말을 하냐고. 나도 이딴 소리 들으면서 관리해주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이젠 네 월급 네가 알아서 관리하라고. 제 돈으로 35,000원 주고 남편 카드 돌려주고 친정집에 왔어요. 대체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제 돈으로 35,000원 주고 남편 카드 돌려주고 친정집에 왔어요.